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 컬럼의 인풋 타입에 따라 아이콘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비디오는 그리드뷰 컬럼의 인풋 타입이 정의된 경우 해당 컬럼의 아이콘을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즉, 그리드뷰 컬럼의 인풋 타입에 따라 해당 컬럼의 셀에 정의한 인풋 타입에 맞는 아이콘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드뷰 컬럼의 인풋 타입 속성과 뷰 타입 속성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에이콘 컬럼을 클릭하면 직접 텍스트를 입력해야 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에이콘 컬럼의 인풋 타입을 스피너로 변경합니다. 숫자를 입력하는 대신 화살표를 클릭하여 값을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에이콘 컬럼의 셀을 클릭하면 화살표가 표시되고, 화살표를 클릭하여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뷰 타입 속성을 아이콘으로 설정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인풋 타입이 스피너인 에이콘 컬럼에 처음부터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맨 오른쪽에 데이트 컬럼을 클릭하면 직접 텍스트를 입력해야 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갑니다. 데이트 컬럼의 인풋 타입을 캘린더로 변경하겠습니다. 데이트 컬럼의 셀을 클릭하면 달력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달력을 클릭하여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뷰 타입을 아이콘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데이트 컬럼의 모든 셀에 처음부터 달력 아이콘이 표시되고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